자 그랬더니만 요것이 3 요것도 3 자 지수의 부호가 역수인 두수의 곱은 무조건 뭔 소리야 지수의 부호가 역수가 아니라 지수의 부호가 반대인 두수는 역수다 이거 내가 헷갈리니까 내가 한번 삼청하고 가야겠다 지수의 부호가 반대인 두수는 역수다 한 번 지수의 부호가 반대인 두수는 역수다 두 번 지수의 부호가 반대인 두수는 역수다 세 번 오케이 내가 헷갈렸어 나는 개념이 헷갈린 게 아니라 말이 헷갈린 거야 선생님이 요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없나 요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말을 되게 약간 섞어서 쓰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네도 알겠지만 성격이 엄청 느긋한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나의 의욕에 비해서 몸이 안 따라줄 때는 일단은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엄청 많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음이나 몸을 막 섞어서 불러 뭐 그런 거 있지 또 헷갈려 또 헷갈려 후 디 신 아 뭐지 후 시딘인가 아 그쵸 후 디 신 아 후 시딘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후 시딘을 내가 이게 왜 지금 후디 신이라고 헷갈린 줄 알아 내가 평생을 후디 신이라고 헷갈렸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야 진짜 상평형이 뭐였는지 이거를 후 디 신이라고 한다거나 내가 또 자주 하는 것 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찹쌀떡 쌉찰떡 뭔가 쌍스럽다 뭐 욕 같다 그쵸 쌉찰떡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 느낌인지 알겠지 막 자음을 바꾸는 거 선생님이 가끔 그런 실수를 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욕에 비해서 뭔가 몸이 이렇게 따라라락 바로 이렇게 안 따라와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